어쿠 나 보쌈 들고 왔을랑? 아 보쌈에 콜라 져함이 짱인데 어? 보쌈에 콜라입니다 아 지렸다니 아 코카콜라 면 만족 없을 때는 이거라도 먹어야지 두쟁이 집에서 먹었던 음료수 중에 사과 줬어 아직 많음? 아 그거 없음 님 와서 다 먹었음 제일 맛있었는데 콜라 콜라 쿵쩍쿵쩍한 소리가 아니야 진짜로 괜찮아 나 원래 쩝쩝 춤을 싫어하지만 우리 눈쟁은 돼 쩝쩝이 아니라 진짜 방금 쿵쩝쿵쩍 소리가 났어 아 나 완전 당신들이랑 완전 반대 있구나 뭐야 나 왜 왕따 시켜요? 님이 우리 세명 왕따 시킨거 아니? 나의 앞에서 근데 왜 뚝배기가 없음? 뚝배기 있는거.. 아 없구나 아 계속 있는줄 알아 이거 저기 1쪽 있다 잘못 입었어 아 머리가 없어 보정기가 중요한게 아니라 머리가 없어 1쪽 있었다고 저기 말했잖아 저기 있다고 저기 여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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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2창구 여기 있다 야 도시 보스 안먹었냐고 정신이 없네 아 너무 맛있어 차소리 차소리 애니방향 소리 내줘야겠다 소리 한 번 내주고 65 소이 냈더니 도망치겠는데 차소리 게임 세우는데 세웠다 세웠던 세웠다 세웠어 세웠어 나도 세워줘 아 에바 반대편에도 있어 반대편에도 있어 여기 앞에 남아있고 통화들 내가 할게 타이밧를 가장 적합하고 바로 앞에 x2 빠른백없었군요 반대편에서 AK 기절 바로 앞에 개폐 빠른 백 없었구요 반대편에서 AK 기절 뭔가 약사판 소리야 하는데 여 앞에 있음 위집 위집 뒤지세요 당신 뒤지세요 뭐야 또 있는데 이거 청소년이야? 반대편 여기 오토바이 타지? 브라구 브라구한 캠프에서 쐈습니다 운전 너무 못하잖아 멈춰있다 30 쏘는다 반대에서 쏘는데 여기 말 앞에 있잖아 너무 대놓고 쏘는데 그러니까 아 위에 조심 뒤지 뒤에도 있다 캠프 확인 안 돼 컷 컷 컷 어 컷했어? 왜 자잡는거야 전인힘은 내가 태울게 왜 안 뒤지세요? 아 밑에 아아 네? 아 진짜 미안해 아 죄송해요 아 죄송해요 아 죄송해요 아 죄송해요 아 잠깐만 에이구 천이 살려 어 아 어 아 아 아 갑분사 반대편 에이스는 160에 나이스 미안해 아 이거 바로 앞에 바로 앞에? 어 내 앞에 어 그 체크해 태워준다는 게 그 방광결차 태워준다는 건가 아 아 아니 해봐 나이스 반대 반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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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나 코하님을 우리 왜 이러는거야 왜 이러는거야 왜 이러는거야 아니 코하님 미안해요 아니 나 저기인줄 알았어 어 어 어 어 아니 나 저기인줄 알았어 왜 이러는거야? 이거 고의적인 팀킬을 넣어도 됨? 아니야 진짜 적인줄 알았어 이거 우리 이번 판 컨셉이 팀킬인거야? 누가 그거 살인조사 한거야? 개인 메시지 내용 까십시오 진짜 미안해 와 눈쟁이 이거 혼자서 1등 하려고 유튜브 각 보는거 봐라 진짜 아니야 돈을 받았냐? 얼마받았냐 눈쟁이? 솔직히 그걸 알아 사실 눈쟁이님이 이번에 시작하기 전에 저한테 DM 하나 보내시더라구요 네? 뭐라고? 팀원 서로 1킬씩 하면은 10만원 도네이션 해준다고 네? 진짜 눈쟁이 아니야 아니야 저도 내일 입금 옵니다 네? 이걸 나의 나쁜사람으로 몰아간다고? 아니야 아니야 내가 까 우와 이거 진짜 안보인다 와 너 밀어라 길리면 거의 밀어불내겠는데? 거의 길릴 수준인데 이거? 눈쟁이 밀어 유에이지 지나갔으면 좋겠다 눈쟁이 바로 옆에 보급 떨어졌으면 좋겠다 어 어 와우 오 저 그로자 아까부터 계속 힐리는데 뭐였어 저기 한 명 오른쪽에 한 명 너 너무 울려서 들리지 않아? 핵인거 아니야? 쟤가 혼자 같은데? 쟤가 혼자 같아 어차피 건너편은 내 쪽으로 닿아야 돼 어? 대충 파악 끝난 것 같은데? 민원 야 눈쟁이 소리만 듣고 어디 있는지 다 알아? 카르밍 알바 이 앞에는 풀파티 같음 초록핑은 풀파티 같고 여덟 명 남았는데 앞 가게에서는 진짜 안 보이긴 하겠다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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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저기가 풀파티 같은데 여섯 명 남았는데 문쟁이는 팀 같은데 약간 걸친다 6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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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인가? 뭐지? 문쟁이는 그냥 변태이니 민 6배율 6배율 미니 6배율 야 또 걸친다 얘네가 다 닦아줄 것 같은데요? 얘네가? 얘네가 자리 좋음 두명이 세명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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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삼이네 지금 한명이라도 죽어야 되겠는데 아쉽죠 재밌기네 이제 뒤에 없는거 확실하고 어 저기 한명 여기 세명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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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아 지렸다 쐈다 와 안돼 쐈다 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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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진짜 쐈다 쐈다 아 1승이다 팀필 후 변태플레이로 1대는 갸동 저는 고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인이 됐죠 고인은 아니었지만 고인을 만들어버렸어 고의가 아니었지만 팀원을 고인으로 만들게 됐습니다 저도 고인이 됐습니다